다섯, 넷, 셋, 둘, 하나, 발사! 일으일 notes 일하일 오후ナ이 선간 천지를 태운다는 요란한 포금과 함께 눈부신 화강의 지면을 불덩이 같이 달구며 조선 민주주의 민공화국의 불가항력을 만장략한 거대한 실체가 대지를 팍차고 우주말리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인민의 자조를 벗고 쳐오르고 있습니다 대륙간 단돈 미쌀단은 주변 국가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고각 발사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평양국제 비행장에서 발사된 대륙간 단돈 미사일 화성포 10체형은 최대 정점 고도 6248.5km까지 상승하며 거리 1090km를 4052초간 비행하여 조선동의 공해상의 예정 수역에 정확히 이번 시험 발사를 통하여 무기체계의 모 시험 발사는 대성공으로 평가됐습니다 화성포 10체형은 최대 정점 고도 6248.5km까지 상승하여 무기체계의 모 시험 발사는 대성공으로 평가를 통해